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고 계십니까? 에이, 가진 돈도 없는데 무슨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하냐고 생각하신다면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진 건 많아서 부자여도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재산이 없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되기가 아닌 부자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큰 돈 없이 부자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최대로 활용한다. 어렸을 때는 체력 좋고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중년기 때는 체력 좋고 돈도 있는데 시간이 없죠. 너무 바빠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돈은 있고 시간은 넘쳐나는데 체력이 안 됩니다. 인생 전 과정을 훑어봐도 체력, 시간, 돈 이렇게 세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없다고 투덜대거나 또는 그 한 가지를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요소까지 더해서 돈, 체력, 시간, 친구 이렇게 네 박자를 맞추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없는 것을 한탄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체력, 시간, 돈, 그리고 친구 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로 활용하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라 함은 뭐니뭐니 해도 시간 부자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자가 되려고 아둥바둥 대는 이유는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가끔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뒹굴뒹굴 나태하게 지낼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덕셔리한 삶인 거죠. 우리 연령대가 넘치도록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돈 없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시청하시는 67세 여성분께서 제 영상들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는 6학년 7반입니다. 우리 나이 동시대에 살던 거의 모든 분들은 그저 돈 버는데 자식끼리는데 최선을 다했지 자신을 위한 삶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고 도전해서 66세 작년에 작가가 되었고 다양한 취미로 당구, 골프, 수영, 댄스 등 매일 스케줄을 짜서 자유롭고 신나게 열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이라는 쪽잠을 자면서 일만 했던 제가 파파홍의 좋은 말씀 덕분에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 치열한 생활전선에서 탈피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지금도 꾸준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버분들이 꾸준히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멋진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지금 부자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큰돈 없이도 부자로 살아가는 법 두 번째, 충분히 가졌다는 만족감을 누린다. 행복이나 만족감을 얻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행복이 꼴, 욕망분의 소유라고 합니다. 이 공식의 의거에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분자인 소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 방법으로 만족감을 채우려다가는 결국 탐욕만 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자를 늘리는 방법 대신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감, 만족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부자인데 입만 열면 돈 얘기만 추구장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아이고 그때 그걸 사고 투자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이러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속상해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죄인도 아닌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 나오는 스크루지같이 인색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더 큰 집 비싼 외저차를 갖지 못해서 불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정기용 건축가가 쓴 저서 서울 이야기에 나오는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책하는 곳 내가 집에 들어올 때 걸어들어오는 골목 내가 오르는 산 호수 내가 들르는 도서관이 모두가 내 삶의 동선이고 나의 집이다. 집이란 단지 30평 60평 100평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나의 집은 100만평 1000만평이란 영적 개념의 우주적 평수를 지녀야 한다. 어떻습니까? 자기네 아파트 가격만 생각하는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마음씀의 스케일이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부자로 사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큰 돈이 있어야 또는 적어도 빌딩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가진 것에 박탈감을 갖는 대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만족감을 소중히 다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아 진짜 내가 부자로구나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